자 저희가 묵었던 숙소인데 짐을 싹 정리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오 일정이 빡세요 자 공항 가는 택시가 왔습니다 브라질 시노베석 새로운 아마존 만하우스로 이제 다시 갈 겁니다 지금 다들 엄청 피곤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 만하우스로 떠나겠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존 간이 한 8개 국가가 겹쳐 있거든요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브라질, 수리남 음? 하다가 어디지? 그 중에서 아마존강 정중앙에 있는 곳이 여기 바로 만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깊숙한 곳이라는 거죠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아마존 생물박사님들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입니다 아마조나스에서 생물 전공하는 박사님들이랑 이제 여정을 할 겁니다 와 근데 여기 흰 개미도 굉장히 크고 뭐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호구역이어서 허가 받은 인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분들은 이제 박사분들이시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지금 저희 다 등록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지금 가는 거리를 나오면은 캄피바라랑 원숭이랑 특이한 동물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방이 침대가 하나 둘 셋 자 지금 예정시간보다 좀 늦어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등화채집을 설치를 할 겁니다 와 진짜 아마존에서 등화채집을 할 줄이야 진짜 짱이죠? 여러분들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건기에는 이제 곤충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건기에요 그래서 조금 기대는 좀 낮추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는 좀 됩니다 무슨 말이지? 이야 이게 탁 튀어진 공간에 바로 숙수 옆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곤충들이 날아온다고 해요 여기서 연구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현승님이 아마조리 온다고 저한테 셔츠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 잘 어울려요? 약간 에버랜드 약간 사육사 느낌 되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제 뭐 헤라클레스나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헤라클레스는 1월이나 3월 이제 우기 때 굉장히 많이 잡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올해는 못 잡더라도 나중에 이 친구들과 헤라클레스 여정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아무튼 아마존에서 등하 채집을 하면 어떤 생물들이 나올까? 우선 마나우스피아는 우선 1편으로 갑니다 이제 점점 이제 밝아지고 하얀 색깔로 굉장히 밝은 걸 크게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늦은 관계로 등하 빨켜 놓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장염 걸려서 저희만 둘이서 먹을 거예요 뭐 수박 곧자 해서 밥인데 밥이 좀 독특하다 밥이 좀 독특하다 밥에 반이 돼 있다 너무 뜨거워 밥 먹다가 뭘 잡아왔어 갑자기 눈을 열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마존입니다 어메이징 정말 강하고요 여기가 우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증어리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여기 뒷다리에 나 있는 가시들이 장난이 아닌데 힘이 세다 보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밥 먹다가 같이 먹을까요? 자 여러분들 밥 먹고 왔는데 뭐가 날라왔는지 한번 봅시다 아마존 나방들이다 오 엄청 많은 개체수가 오진 않았는데 저기 보면 노린재가 왔어요 조금 독특하게 생겼다 뒷다리가 그리고 박각시인데 와 큽니다 아트키만네 저거 뭐 쏘는거지? 모든 것들은 UV라인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 UV라인? 오 이거 등화하면서 이런거 UV라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본 적은 없거든요 자 그리고 등화는 켜놓은 상태로 지금 야간 탐사를 진행합니다 양서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타이거 넥 몽키트리 프록도 살고 밀키 프록도 살고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유리 개구리가 있는데 지금이 건기여서 확실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탐사 떠납니다 어 어디갔지?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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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렙토다툼 어 찾았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렙토다툼 네 와 좀 귀엽게 생겼다 렙토다툼 렙토다툼 죄송합니다 도로쿠마쿠툼 죄송합니다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근데 여기가 확실히 특이한 나무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존이거든요 여기 실제로 타란툴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 버건디골리앗이라고 해서 골리앗이 있다고 합니다 운 좋으면 또 찾는대요 렙토다툼 가족들의 이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오 이쁘네요 오 방금 물리고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배가 굉장히 투명하네 배가 너의 선물이야 선물? 응, 아름다운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안나 이거 뭐지? 아름다워 롱테일 롱테일? 와, 친구인데 되게 화려하거든요 아, 이제 사라졌어요 저거 유명한 것 같아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작아서 아... 가까이 오니까 소리가 안 나네 근처에서 다트 프로 소리가 계속 오름 소리가 있는데 이거다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어, 못 찾았어요? 빛을 끄세요, 불을 끄세요 오케이 불을 다 끄면은 저기 보이시죠? 오오 움직여요, 움직여 움직여요 오, 이게 지금 정갈인데 UBB로 찾은 거거든요 와우 신기하죠 오, 타네툴라 찾았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타네툴라 나와요 먹이 있는지 알고 저 유인 좀 해볼게요 오오 오오 여러분 이거 무슨 종류죠? 되게 예쁜데 아, 얘를 잡아먹고 수가 없겠다 여러분들이 타네툴라 하면 잡아먹고 싶었는데 체험하не 잡아먹겠다 근데 제가 타네툴라 지식으로 봤을 때 블루팽 스케일럴 유체 아 성체 사이즈 리듬 오오 우와 와우 이거 부엉이 눈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독특한 나비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약간 올뱀이나 부엉이 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약간 생존을 위한 이렇게 진화를 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마존 생물 박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하나 보여주고 찾고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우와 나무 보세요 나무가 기가 막힙니다 되게 열심히 한다고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매해님을 가르쳐야 된다 너무 감사한 이유입니다 저녁도 맛있는 거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아마존 지금 이게 편집이 좀 짧게 짧게 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그냥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하나하나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풀 버전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되나 어? 뷰어리플 타란툴라? 리얼리? 정말? 이게 소형 타란툴라 종인데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장난아니고 제가 저 работы 이케토스 봤을 때 그 헌터분이랑 그냥 그냥 달라요 그냥 재비로 달라요 그냥 다 알아요 이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다 알고 계셔가지고 와우 와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찾았어 뭔가 또 찾았어 어 비케어프 안나 오케이 오케이 예예예 스팅블리스 어 입이 되게 싸납게 생겼다 오케이 오케이 ENA 어 안나 넌 멋있어 어 안나 너무 멋있어 그냥 다 잡아 그분이 생각나요 그 자연이네 보면 말벌아시 아시죠 말벌만 나오는 바로 다 부 rains 안나가 이거 보면 막 뛰어가서 잠듯이 대단해 진짜 안나,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브레이브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죽을지 못할거야 이거면 당연한게 아, 그들이 좋은 이야기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이쁜게임이가 지금 손을 자르고 있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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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다큐멘터리 보면 되게 운전하고 빠른 속도에 노래 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보여주잖아요 어필리안 이래요 아까 전에 거미랑 다른 reassuring 와 엄청 크다 여기 옆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게 보이시죠? 굉장히 크다 아 이게 새로운 부 marine annex일 수 있다고? 가능성이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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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부 Debasy 새로운 종이 수 있다고 브루 스파이더 브루 스파이더 신종! 신종! 페이퍼렌즈? 페이퍼렌즈 페이퍼렌즈? 종이 개미? 내 손 주기 오오오오오 오오오 진짜 종이 냄새 나 그 서점에서 종이 냄새 오 오오 오오오오 그 약간 종이 냄새 같은게 맡는데요? 진짜 저 원주민들이 걔들은 몸에 발라가지고 목이랑 다른 벌레를 쫓는 데 쓴대요 어? 그럼 개미가 더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우와 진짜 크다 잠깐만 이렇게 크다고? 잠깐만 오 아 오오우 와 수소곤충을 먹는 신기한 식물이네 근데 저거 찾고싶은데? 왜? 오오우! 진짜 우와 트라일라가 왜 여기있어요? 오이포피시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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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아우 그냥 이쁘니까 찍으라고 한거 같은데 우선 오 오 왔어 잠깐 대 아니 현싱이 아 순간 보자마자 그런 생각밖에 안들었어요 전통 한국인인거 인정돼 와우 케인2도 나타났습니다 두꺼비는 등을 잡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등에 울글불긋한 게 독샘이거든요 이거를 압박을 하면 독이 짜지면서 먹거나 묻으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더 커지고요 거의 1.5배 정도 더 두툼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에 있는 다양한 뱀부터 곤충,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건 싹 다 먹었다는 포식성을 가진 친구예요 마찬가지로 가라 마찬가지로 가라 마찬가지로 가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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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찬가지로 가라 어? 마찬가지로 가라 오우와우 와우 맛있겠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존에서는 약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소화제 어? 뱀뱀 독 맛이 난대요 독의 맛 이곳은 너무 크다. 여기가 파란색이야. 이게 뭐예요? 봉골? 이게...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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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맞짱간다 하더니 또 왜 탕후루 얘기하고 있어요? 탕후루는 한국에서 엄청 유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직.. 아까.. 야바나.. 아뇨.. 모르는데 해도 되나? 에.. 수구요. 수구요. 아.. 애기나. 아.. 브레이브걸. 냄새까지 맡았어. 탕후루. 스토루. 유리개구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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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퍼 와우! 오! 유리개구리! 여러분 유리개구리입니다 우와 아마존에 오니까 유리개구리가 여기 개울가 근처에서 소리를 내는데 우와 제가 잡아볼게요 근데 불빛 좀 혹시 여기... 왼쪽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좀 더 많은 소리를 많은 소리를 많은 소리를 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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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뒷다리 잡으래 오 잡았다 와 되게 예쁘다 와 이거 유리개구리 맞을 거에요 아마 한번 배를 볼까요? 우와 맞죠 안나가 찾아줬는데 배가 이제 굉장히 투명해서 심장 뛰는 거랑 내장이 다 보일 정도로 투명하다고 해서 유리개구리 안에 이름 붙여줬어요 대박이다 진짜 아마존에서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 친구여가지고 더욱 놀랐습니다 와 진짜 이쁘죠 이야 잘가라 고맙다 나와줘서 여기 근처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소리가 계속 나죠 심장이랑 내장기관이 다 비춰보인다는 유리개구리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마나우스에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 진짜요? 왜요? 아 뛰 아 찐득이가 이렇게 붙여있네 떼줄까요? 네 떼주는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잡아서 돌린 다음에 떼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유리개구리를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 유리개구리의 서식처를 제가 우선은 야간에 담아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얘 여기 그대로 있죠 바닥에는 똑같이 낙엽과 이런 잔뿌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면서 주변에 굉장히 넓은 이파리를 가진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개구리들이 산란할 수 있는 환경과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물들 작은 개울가인데 개구리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현식님이 여기를 연결해 주셔서 오게 되었는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안나 스파이러? 스파이러? 스파이러! 자꾸 이상한 거 죽어 나한테 등에도 신기하게 생겼고 우와 야 이걸 봤어 이게 굉장히 귀한 장수품들인데 골로파랑 약간 그 비슷한 그런 종이거든요 우와 이걸 여기서 보내 이거 책에서 봐둔 거예요 우와 오 마이 갓 오늘 왜 이래 엄청 세게 뭔데요 아 진짜로? 와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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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진짜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눌러주세요 진짜 이번에 아마존에 와서 정말 특이한 거 많이 봅니다 이 만하우스에서도 유명한 그레스 호퍼라고 합니다 크기는 별로 안 크지만은 그래도 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와 들어갑니다 아 이 친구는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와 옳지 잠깐 뭐라고요? 단대기 단대기 어릴 때 포켓몬의 추억에 의하면 와 이거 진짜 단대기야 오 딱딱해지긴가 그 쓰잖아요 오 다른 종이요 오 단대기 쥐나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박쥐인데 구조했대요 새끼의 박쥐를 박쥐를 박쥐 이름이 도구페이스래요 와 모자 쓰고 있는 거 같아 밥 먹일 시간이어서 저희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앞에 있는 친구는 박쥐 접은 거에요 박쥐를 밥을 어떻게 먹이지? 그렇지 끝에 고이게 한 다음에 스스로 빨아먹도록 하는 거야 와 이렇게 먹네 와 나 이제 되게 멋있다 아 이런 식으로 밥을 먹입니다 박쥐를 구조해서 자 여러분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뻗었습니다 자 일어나서 한번 돌이켜 보자면 어제 발견한 그 블루팽 스켈레톤 같았던 친구는 생각보다 남미에 서식하는 레드 스켈레톤이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거를 좀 우연치 않게 볼 줄이야 그리고 유리개구리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개구리 중 하나인데 유리개구리가 여기 있을 줄은 저도 또 생각 못 했거든요 왁싱 몽키 트리 프로그나 타이거 렉 몽키 트리 프로그를 밀키 프로그를 생각을 했는데 유리개구리를 어제 찾아서 서식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잠깐만 저기 뭐 있어 이거 또 뭐야 카피파라는 줄 알았는데 우와 저런 동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는 이 만하우스 자연부구역이 이곳에 와서 지금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박사님들랑 하는 1편 보인거고 이제 오늘도 낮부터 저녁까지 재밌게 할 겁니다 그 다음 표도 기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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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